3 3 공사 오른쪽이 수재원 공사입니다 네트에 걸리고만 나갔습니다. 연속 2개 상대구요 연습을 한다고 해도 또 시합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잘 들어갔습니다 하면서 경기를 풀어가요 이런 반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연속 2개 실패 연속 2개 성공 권주영 1번에 네트 막 4대2 서브 득점 선수가 맞게 굉장히 까다롭고 또 너무 오면 김병현 선수도 까다로워요 갔다가 다시 오면 더 까다롭게 온다 그 상대와 하고 그런 작전을 잘 만들어야죠 5올 4대2 아 네 이번엔 맞추지 못해 김병현의 서브 선제 다시 강타 아 이번엔 정성은 나갔습니다 ciep 아 자 하나로플릭 자 이번엔 김병현의 공사 권주영 아 정성 7대 10 아 다시 한번 네 그래서 그게 더 좋은 약이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두 번 한 번 말았습니다 무심코가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했네요 아 그러나 이번엔 정성 2기에서 그 임팩트는 엄청 났는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백현드 김 있는 공이었습니다 아 푸쉬다 보니까 코스도 익숙하지 않고요 또 움직임이 좀 약간 느리다 보니까 좀 범실이 많습니다 경영훈 선수가 두 번 나와서 네 모두 패했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평소에 이렇게 플레이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정성원에 드디어 수로 보너였습니다 자 파인드 플레이 준비를 해야죠 김병현의 서브 바나나 플레이 아 좋죠 참 애매하게 왔기 때문에 네 아 권주 아 이번 앵걸리였어요 앞서 있습니다 아 예 공이 찍혀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오 정성원의 이 바 상당히 빠른 정성원의 타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권주 5대 10 와 배트에 걸렸어요 한 점이 때로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나 권주 형이 아 아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There is also tragedy, when we're in too deep, and you and I, we go